실제로는 전력 운영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는 하이, 미디움, 로우급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은 하이급, 중간급 성능을 가진 것은 미디움급, 낮은 성능을 가진 것은 로우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중에서 하이급이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것은 F-35, F-15K, KF-16은 미디움급, FA-50이나 F-5는 로우급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운영할 때 어떤 중요한 임무는 하이급만 들어간다거나 혹은 하이, 미디움을 믹스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작전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KF-21은 제 생각에는 F-5와 지금 현재 퇴역한 F-4의 대체전력으로 운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때문에 미디움급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이급, 미디움급일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전투기가. 성능이 좋고 좀 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것이 적의 전술 미사일과 핵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적진, 깊숙이 있기 때문에 F-15를 스텔스 능력이 가진 F-35를 앞에서 밀어넣고 뒤에서 무장을 많이 하고 있는 F-15K를 그렇게 믹스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장님 그러면 저 같은 문외한들이 볼 때는 F-35가 스트레스 기능도 있고 제일 좋다고 하던데 제일 좋은 것만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합참의장이신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흑인분이신데요. 그분이 2021년, 2020년, 2021년 이때까지만 해도 미 공군 참모총장이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장보러 가는데 페라리를 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모든 임무에 하위급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그 운영 유지비라든가 하위급이기 때문에 또 확보하는 데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수기도 비싸겠죠. 네. 비싸기도 할 것이고 운영하는 데도 또 많은 돈이 들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의 지상군을 공격할 때는 하늘에 어떤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폭탄만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로우급 내지는 미디움급 항공기를 사용을 하고 적의 위협이 많은 적진 깊숙이 들어갈 때는 하위급 스텔스 항공기를 들어가서 공격하는 이러한 형태의 임무가 되기 때문에 하위급이 많다고 하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방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항공기를 살 수가 없겠죠. 그럼 장군이 공군에서 kf-21을 개발을 정말 간절히 원했다고 들었어요. 또 단장님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시고 예비역 준장이십니다. 국산 주력 전투기가 없는 서름이라는 게 좀 있었나요 혹시? 엄청나게 많죠. 이를테면 이겁니다. 항공기 특히 전투기는 상당히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뜯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미 본토로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능개량을 하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돈을 줘도 성능개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2014년에 방위사업청에서 소위 장거리 공대지 유도찬이라고 하는 타우로스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부장일 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f-15k에다가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무장 사오는데 돈 주고 그 f-15k 제작사인 보잉사에다가 그만큼의 돈을 더 또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항공기에 무장을 장착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개조를 해야 될 것이고 등등해서 그거 하는 데만 한 1년 이상이 걸려서 매우 많은 지금 제가 기억하곤 되는 그 무장을 사온 돈만큼을 또 보인사한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런 우리 국산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국산 무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산 무장을 개발을 해봐야 외국 업체에다가 우리 걸 달아서 시험을 해 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산 무장의 모든 자료를 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배라든가 전차라든가 하면 지상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안 주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항공기는 무장의 형태, 무게, 무게 중심 이거에 따라서 항공기 성능이 변화가 되거든요. 공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험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면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가 우리께 되는 것이고 그 돈도 또 우리 방산업체들한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가 서름을 많이 겪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 하나 샀는데 그 비용만큼 장착하는 통합하는 비용이 들면 이거 뭐 배보다 배꼽도 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나라 어떤 기술업체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다 외화 유출인 거잖아요. 단적으로 저희가 지금 f15k를 성능개량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한 20년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 때문에 그것을 지금 3년째 못하고 이제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비행기를 저희는 보통 국민들은 살 때 얼마냐 이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한 대에 얼마냐. 실제 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운용 비용이나 성능개량할 때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건가 보네요. 비행기 한 대 띄우려면 기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고장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동차 오일이나 공기필터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바꿔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안 나더라도 그것처럼 우리는 시한성 교체 품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다 해외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께 있으면 이 테스트도 가능하고 이런 비용도 낮추고 있을 텐데 그러면 kf-21이 정말 말씀하신 국산 미디움급 전투기가 되는 건데 kf-21은 어느 정도의 성능과 목표를 좀 가진 채로 개발이 된 전투기인가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속도는 최대 속도가 마하 1.8입니다. 마하 1.8은 고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속이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공기 밀도가 틀려져서 대략적으로 시속 2200km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자동차로 갈 때 대략 한 400km에서 42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1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속도 그 다음에 무장은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무장 장착대를 달고 있는데 한 7.7톤 정도의 무장을 달고요 다목적 항공기이기 때문에 공대공 임무 공대지 공대해 임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가 이 항공기를 개발할 때 중점을 뒀던 것은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의 개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성능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간도 좀 그런 걸 마련을 해놨고요. 예를 든다면 이걸 스텔스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외부의 무장이라든가 장비를 장착하지만 그걸 내부로 넣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도 지금 현재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나는 스텔스 설계와 그 다음에 스텔스 도료도 발라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텔스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확장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향후 계속 성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장님 그럼 이렇게 성능이 참 괜찮다. 확장성이 좋다.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4.5세대 전투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세계적인 평균으로 볼 때 어느 정도급의 전투기인지 성능이 그러니까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간 건 F-35 아니면 F-16, F-15K, 유로파이터, 라팔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런 전투기랑 비교했을 때 괜찮은 건지 비슷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항공기 개발을 계획했을 때는 KF-16과 동등한 공중기동능력, 항공기 기동능력을 생각을 했고요. 그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우리는 항공전자장비, 항전장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항전장비를 넣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정도 생각하면 F-16 바이퍼, 최근에 나와 있는 F-16V라고 하는 F-16 바이퍼 또는 F-15EX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현존하는 4.5세대의 항공기는 라팔, 유로파이터, F-16 바이퍼, F-15EX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적으로는 이게 실제로 미군도 운영하는 전투기 기체잖아요. 그렇죠. F-16 바이퍼하고 F-2EX는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서는 운영을 아직? 왜냐하면 F-15EX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해서 생산에 들어갔는가 그 정도 돼 있고요. F-16 바이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생산을 해서 생산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KF-16을 개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이퍼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을 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그냥 F-16 CD나 V나 그냥 다 F-16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성능이 좀 개량이 되는 게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레이더라든가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그럼 미군도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운영할 정도로 어쨌든 상당히 완전 최고급은 하위급은 아니더라도 정말 최신급에 있는데 우리가 만든 KF-21이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KF-21이 저희가 양산이 정말 되면 우리나라 공군 어떤 운영 개념에서 어떤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글쎄요. 그건 이제 공군에서 전략적 혹은 작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공군 현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KF-21은 아마도 F-35와 합동작전용으로도 많이 쓰지 않을까 그 다음에 F-15K가 이제 성능개량이 된다면 F-15K하고 또 합동작전. 왜 그러냐면 F-35는 스텔스 능력은 뛰어나지만 무장을 내장해서 있기 때문에 많은 무장을 할 수는 없죠. 스텔스를 하려면 무장이 밖에 날개 달려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스텔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35가 무장 능력이 8톤이 넘어갑니다. 8.5톤인가 그렇습니다. 밖에다가 달았을 때 상당히 무장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면 스텔스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다가 달아서 정밀 타격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F-35가 들어가면서 어떤 적의 방공만 시설을 격파하고 무장을 많이 한 KF-21이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든가 혹은 KF-21이 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공중기동 능력은 F-35나 같거나 저는 또 약간 뛰어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KF-21 단독으로 작전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군님 저는 이제 전투기 잘 모르니까 F-35면 되게 좋은 거 KF-21은 미디움급이니까 공중전 이런 어떤 기동 능력에서도 F-35가 앞서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오히려 KF-21이 갖고 왔는데 조금 아플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제 제가 KF-21을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과거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베트남전처럼 꼬리를 물고 하는 저희 탑컵 네브릭처럼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하는 교전은 거의 없습니다. 멀리서 보고 장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을 쏘고 들어가면서 단거리 미사일로 격추를 시키고 아니면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전술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중기동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하지만 이제 F-35도 공중기동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고성능의 원엔진을 달고 무장을 안에다가 넣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뚱뚱합니다. F-35 비행기 자체가 유로파이터 라팔보담은 상당히 뚱뚱해서 기동 성능보담은 스텔스 능력, 전자전 능력 이런 것들을 갖췄죠. 그래서 기동에 있어서는 KF-21이 F-35와 대등 내지는 약간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KF-21은 정말 다목적이니까 우리나라의 전투 임무, 폭격 임무 아니면 제공 임무 여러 가지의 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군에서 가동률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전투기의 가동률. 그래서 실제로 전투기가 100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쓸모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는 정비가 있고 어디는 고장나 있고 그래서 미국 수입사원 전투기가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동률은 좀 전에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보유 항공기가 얼마만큼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100분율로 나눈 게 가동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리부속을 미리 사놓습니다. 항공기를 구매할 때 수리부속을 미리 사놓고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최신 항공기로 넘어갈수록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수리부속이 모자라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수리를 할 수 없는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F-35 같은 경우는 레이다가 고장난다? 우리나라 공군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비를 할 수 없이 그 레이다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MRO라는 데가 호주 일본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미 본토로 보내주든지 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비사들이 와서 직접 수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점점점점 그런 품목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신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점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장비면 뜯지 못하는 장비면 실제로 한국항공은 진주 4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서 갖다 주고 예비 거를 갖고 와서 붙인다든가 이런 형태로 다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한참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던데 F-35 가동률이 떨어지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장 나면은 미국 본토로 가든지 일본이나 호주 같은 정비 쪽에 간 뭐 왔다 갔다 하면 몇 달 걸리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수일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은 군사 기밀 때문이지만 사실 간단한 수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간단한 수리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스루다 해가지고 이걸 뜯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F-15K를 저희가 구매할 때 전자광학 영상 표적추적장비라는 타이거아이라는 장비를 하나 사왔거든요. 그 장비가 이제 전자광학으로다 해서 표적을 추적하는 좌표를 찍고 이런 건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우리 공군 정비창에서 한번 뜯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뜯어본 다음에 그걸 잘 붙여서 이제 잘 고치지를 못하니까 잘 고쳐서 미국으로 라키드 마틴사로 보냈는데 라키드 마틴사가 그걸 보니까 이거 한국 공군이 뜯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 정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발칵 뒤집혀서 미 정부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나쁘게 얘기하면 뒤져보기도 하고 비밀을 캐간느냐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도 바꾸고 그랬던 것이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kf-21을 해외에 팔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유출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항공기가 첨단화되면 첨단화될수록 그러한 어떤 수리하는 기간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도 미국에 딱히 나빠서가 아니라 기술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참 우리 손으로 이거를 개발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어서 kf-21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kf-21을 일부에서 성능적인 면에서 또 어떤 작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체적으로 kf-21급의 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세계에 좀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그 세계에서 여덟 번째의 4.5세대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덟 번째 이제 미중러일 이 네 개 국가하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이 그리핀이라는 항공기 4.5세대 항공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그다음에 이제 유럽파이터가 유럽의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국가로 다 4개국을 보고 그러면 일곱 번째가 되고요. 저희가 여덟 번째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를 국가를 들어볼까 다들 쟁쟁한 국가들만 있네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전 이때 한 번씩들 다 비행기를 개발해 본 국가들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력이. 그렇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다. 네.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1980년대 중반서부터 F5를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F5를 제공을 하는 F5를 조립 생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 초반까지 2000년 초반까지 KF16을 또 라키드마틴으로부터 조립 생산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많이 좀 축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TO10을 개발을 하면서 라키드마틴과 같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본 경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KF21을 그냥 느닷없이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한 1980년대서부터 그러한 기술이 쭉 축적돼 왔기 때문에 그러한 KF21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년 동안 한 발 한 발 한 발 기초기술부터 배워로 축적이 됐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7번이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안 될 사업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6번 모두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단 한 곳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에서 독재 개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 덕분에 명맥이 유지되고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KF21 사업이 무산이 될 수도 있었던 건가요? 무산이 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일단은 2001년에 김대준 대통령께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검토인데 아까 7번 중에서 6번은 불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7번 중에서 5번은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가능하다. 권국대에서 받았고 마지막 2014년에 판정을 받은 것은 조건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러이러한 것 즉 선진 항공기 제작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된다. 등등에서 그러한 조건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더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한 14년 15년 동안의 그 세월이 저희의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그런 또 좋은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고 또 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를 지금 많이들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돈도 안 내고 기술만 복지하려고 그렇게 느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인도네시아가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고 수입만 해서 썼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수입하는 데에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자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해외의 보잉사라든가 라키드 마틴 그다음에 BA 유수 항공사들이 한국이 개발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우리 건 사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느이 못해라고 하는 자료들을 많이 주는 거죠 그 논란을 대략 15년 동안 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그나마 인도네시아와 우리하고의 조금 차이점은 그걸 지혜롭게 잘 넘겨서 우리가 개발 쪽으로 다 왔다 하는 것이 이제 역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력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막 왈가왈부 할 때 14 15년 동안 기술을 축적하는 또 어떤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다고도 하셨는데 이때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막 열심히 기술 개발했던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50을 라키드 마틴이랑 같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한국항공과 우리 방산업체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성능개량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능개량한 항공기가 TA-50이라는 그것은 이제 T-50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항공기고요 그 다음에 FA-50으로 성능개량을 했습니다. 빨리 들어봤어요. FA-50은 지금 폴란드라든가 여러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죠. 맞아요. 필리핀에도. 네. 그것은 한국항공이 자체적으로 성능개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저희가 수리온이라는 또 헬리콥터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여러 형태라기론 그렇지만 여러 분야의 기술을 축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도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많이 연구를 했던 그러한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14, 15년 동안 막 비행기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너네가 되냐 하다가 지나고 보니까 FA-50도 만들고 우리 수리온도 만들고 이게 된다라는 게 있으면 점점 여론도 바뀔 것이고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또 이걸 찾아보니까 한창 개발할 때 미국 아까 조건부라고 하셨잖아요. 해외 투자자가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인도네시아를 잘 하셨죠. 그런데 조건부에서 선진 기술을 지원, 이전받는다가 있었잖아요. 조건부. 우리는 미국한테 이걸 기술 이전받으려고 했는데 제 기억에 신문에서 7대인가 8대 기술이 중요한데 특히 A사 레이더 기술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전을 안 해준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미국이 30년 걸렸는데 우리는 7년 만에 자치개발했다고 들었고 A사 레이더요. 이게 어떻게 좀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한 진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게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인데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A사 레이더. A사 레이더라는 것은 능동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A사 레이더라고 하고요. IRST. 그래서 적외선 표적 추적 장비, 탐색 및 추적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전자전 장비, 그다음에 하나가 EOTGP라고 해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이 4가지인데요. 사실은 이 4가지 장비를 저희가 개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통합형으로 다 만들어 보지는 않았고 그냥 바깥에 외부 장착물로 만들어 본 적은 있고 나머지 3개는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핵심 기술은 계속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 4가지 기술을 제작하는 그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안 줍니다. 그 제작 기술을 왜 주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팔아먹을 그건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 장비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 장비와 항공기에 보면 임무 컴퓨터가 있습니다. 미션 컴퓨터라고 해서 그 장비와 임무 컴퓨터와 연결을 해야 항공기를 실제 운영을 하면서 표적도 잡을 수가 있고요. 레이더는 표적을 잡을 수가 있고 어떤 그 임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종사가 그러나 그 형태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것은 연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동 기술을 좀 미국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현역으로 있으면서 한국항공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장비도 우리가 만들고 항공기도 우리가 만드는데 그 연동을 왜 못하니 그거 너무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장비도 우리가 만들고 항공기도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연동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지 그 연동을 못한다고 해서 외국한테 해달라고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그래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일부 엔지니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커집니다. 즉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장착을 해서 시험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의 문제인지 항공기의 문제인지 항공기 미션 컴퓨터의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잘못되면 야 그거는 어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바로바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은 결국엔 돈이거든요.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우리 사실 엔지니어들은 도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회사들 방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 돈이다가 보니까 몇 달 지연되면 그게 다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제 그것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대차에서 현대차 엔진도 만들고 현대차 차체도 만들면 당연히 연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연동하는 게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거 시간이 오래 걸릴 따름이지 그리고 한 번 해보면 우리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그런 노하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생각을 하면 미국이 기술 이전 안 해준 것은 저희한테는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기회였다.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줬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KF-21을 개발을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할 때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로얄티도 줘야 될 것이고 그 기술 이전에 될 때는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외에 수출을 할 때 우리가 너희로부터 이전받은 이 기술이 포함된 이거를 어느 나라에 팔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야 그때 기술 이전을 받았으면 정말 혹을 붙일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우리가 팔았는데 미국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몇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엔진을 미국으로부터 저희가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엔진을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란한테 KF-21을 판다라고 하면 이란이 사겠다라고 하면 미국은 싫어하고 미국은 당연히 싫어하니까 야 우리 그 엔진 못 줘? 라고 못 파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천단 무기는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어떤 동맹관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당시에는 저도 야 근데 이게 잘못 알려져요. 단장님 저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합 연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체 개발 뭐 그거를 이전받는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사 레이더를 어떻게 기술 이전 못 받았는데 7년 만에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A사 레이더는 저희가 2006년부터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 넥스온이 그때서부터 이미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06년부터면 몇 년인가요? 18년? 18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후발 주자는 좋은 점이 이미 많은 기술이 연구 논문이라든가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발 주자보다는 빨리 그것을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단전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난관 하나만 뽑자면 좀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여론 저희가 개발을 해나가면 나가는 대로 계속적으로 어떤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얘기 그 중에 하나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반적인 어떤 공대지 폭탄은 팔려고 하는데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파는 거를 주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단장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걸 결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야 정말 이렇다면 우리 유럽 거로 한번 가보자. 여태까지 공군의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미국 거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항공기가 미국 항공기니까 그렇죠. 무기 그 안에 장착하는 무기들이 다 미국 거였거든요. 대부분이 물론 이제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독일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 유럽 걸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해서 지금 중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미티어 세계 최강이라는 미티어도 저희가 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생산한 아이리스티라는 에이전이라는 적외선 미사일 이것은 미국의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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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동급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심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 심지어 여론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 개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2021년 4월에 저희가 항공기를 1호기를 만들어서 롤아웃을 했거든요. 롤아웃을 해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1호기를 만들었으니까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엔진도 뛰어내고 여러 가지를 다 분해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본 어떤 언론 매체에서는 항공기를 개발한 게 아니다.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체를 시작했다라고 언론에 써서 또 난리가 한 번 벅석에 난 적이 있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1호기를 이렇게 첫 비행을 했을 때 엔진 바퀴를 내리고 비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항공기 개발 끝나지도 않은 거를 이륙을 해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바퀴를 내리고 이륙을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완전히 생양경을 끼고 보는 그런 여론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개발을 해서 좀 더 정상적인 개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런 여론을 긍정적인 여론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 해명 자료도 나왔지만 모든 시험비행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해봐야 되고 그것도 해봐야 되고 첫 비행은 떴다는 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비행 올라갈 때 하는 임무는 일단 뜨고 내리는 거와 중간에 내릴 때의 그 성능 저속 성능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뜰 때와 내릴 때 특히 내릴 때 성능이 최저속도거든요. 그때 항공기가 이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바퀴를 내리고 공중에서 바퀴를 내린 상태에서 착륙 상태의 속도를 가지고 그런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바퀴를 내리고 이러는 건데 잘 모르죠.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건국된 이래 처음으로 항공기를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겠으나 또 관행적인 거 그다음에 역사적인 거로 나는 첫 비행은 그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안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첫 비행을 하면서 사고 난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1980년대 이전에 8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개적인 행사로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려졌죠. 요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빨리 전환을 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했으면 지금 지난 얘기니까 그러면 어떤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가 됐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오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지금은 kf-21은 모든 국민분들의 아이돌이 돼서 그렇습니다. kf-21 부정적인 기사만 나와도 난리가 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고 나서 지금 시험비행도 하고 양산간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돈에는 안 될 거야 했던 그런 다른 나라의 회사들 엔지니어나 그런 쪽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봤을 때 로키드 마틴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 문제 때문에 와서 같이 개발하는 걸 봤는데 팀장하고 책임자하고도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했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미 정부라든가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항공에 대한 기술 수준이 t-50을 할 때 그 수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t-50 개발할 때 우리 한국 엔지니어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앉아서 서로 서로 조언이 아니고 로키드 마틴이 가르쳐 주면서 개발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기억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 정도 가르쳐 주면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얘들이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띄워보고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책임자가 한국항공 우주산업 관계자들한테 야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국의 기술 수준을 그 정도로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말 평가를 완전히 뒤지면 기적 같은 일이군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준비를 해봤자 밖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단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이어서 저희 또 북한과의 어떤 전투기 대결 혹은 또 중국과의 예약이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최근에 우리 kf-21 다 좋은데 인도네시아가 자꾸 걸려요.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지금 들켰다는 얘기도 있고 돈도 안 내고 저거 왜 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진실 kf-21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한국항공인이랑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그 중요한 자료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의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앙 서버에 각종 기술 자료를 그 안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그 다음에 체계의 분류로 다 해서 각각의 폴더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각각의 폴더마다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별도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접속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갖고 있었던 기술은 세미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한국항공이 기술을 전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일부는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큰 대단한 자료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한 기술을 갖고 간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항공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인도네시아한테 설계 도면 하나를 준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그 도면에 따라서 항공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와 그 설계 도면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비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설계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설계를 하기 위한 연구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리포트들은 인도네시아가 들어갈 수 없는 별도의 폴더들로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러한 리포트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 도면 갖고 간다고 해서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다는 우리 항공기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기 만들 수 없습니다. 똑같은 kf-21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유출이 됐기 때문에 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집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어떠한 것들을 갖고 갔는지도 정확히 잡아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분담금 1조 6천억 중에서 6천억만 내고 우리는 6천억만 내고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정부도 그것을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계약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공동개발을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금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공동 어떤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기술을 인도네시아한테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준 기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분담금 뿐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6천억만 중구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도네시아가 손해볼 뿐입니다. 갖고 가는 것들이 아마 6천억이면 원래는 항공기 한 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항공기 한 대는 못 갖고 갈 겁니다. 그 6천억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료도 다량의 기술자료가 가는 것이 막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인도네시아가 왜 들어왔나 얻는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밖에 못 보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조를 안 내니까 그 1조를 이제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하고 한국항공이 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 우리 방산업체들이 정말 잘해줘서 대략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저는 그걸 계산을 해왔었는데요. 대략 한 그냥 라프하게는 5천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2026년 끝나봐야 정확한 계산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천억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조가 모자라는 데서 5천억은 절감으로 해결이 되고 나머지 5천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아마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려진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도난해서 막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거나 기술만 탈취해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인도네시아는 못 가져가고 기술도 정말 약간만 가져갈 거고 그거 가지고 비행기 당연히 못 만들고 그럼 우리로서는 6천억만 받고 또 끝나는 하지만 6천억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기술을 준 거는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6천억만큼의 어떤 기술은 줘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제가 있을 때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FAO50을 처음으로 우리나라부터 수입한 그런 국가고요 많은 것들을 특히 이제 항공 분야 쪽에 많은 것들을 수입을 했고 잠수함도 수입을 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는 무슨 기술만 타취해가고 자식들 돈도 안 내고 아주 폴란드가 최고야 나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도 KF21의 잠재적인 고객이고 또 KF21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 느낀 그 나라거든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와 있고요 그분들이 KF21의 진정한 성능을 느끼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 나라에서 4.5세대 항공기를 또 구매를 할 때는 KF21을 선택할 경우가 더 많겠다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잘 도닥거려주고 그러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도 그게 맞겠네요 그럼 단장님 또 이제 북한과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KF21이 북한의 주력전투기 미그 21인가요 26인가요 미그기들 있잖아요 그런 전투기랑 버리면 우리가 성능이 좀 위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일단은 북한의 최신의 기는 미구 29입니다 그런데 미구 29는 1980년대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1980년대에 저희가 F5하고 F16을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미구 29와 F16은 대등 내지는 미구 29가 더 좋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북한의 공군이 우위에 대등 내지는 우위에 있었다 우리 남한하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40년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고 업그레이드를 일부 했는지 그거는 북한의 어떤 정보가 워낙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항공기 가지고는 소위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잽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성능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조종사의 능력입니다 북한은 연료의 문제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조종사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서너 번 그 정도뿐이 비행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조종사는 3일에 두 번 정도 비행합니다 그다음에 교관급 조종사는 하루에 두 번씩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측면을 보고요 며칠 전엔가 제가 뉴스인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더니 북한 조종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앞에 놓고 북한 조종사들이 그 앞에서 비행기 모형을 들고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가면서 공중기동영습하고 하는 거를 한다고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1980년대에 제가 조종훈련 받을 때 그런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얘기해서 시뮬레이터라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비행을 직접 못하면 지상에서 뭐 착륙 패턴을 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했던 그런 어떤 절차적인 연습을 했었고요 지금 한국 조종사들은 비행을 하지 않으면 비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뮬레이터를 탑니다 그 시뮬레이터는 편대비행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비행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 kf-21 첫 비행을 했던 그 최초 비행을 했던 조종사도 시뮬레이터를 탄 이후에 그 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로 하는데 북한은 지상에서 그런 비행을 한다라고 보면 항공기 성능도 성능이고 조종사 기량도 거의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 공군은 상대는 아니다라고 이미 북한 공군은 상대조차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단장님 그 대신 북한은 전투기 숫자가 전투기 구형이지만 숫자가 많잖아요 긁어모으면 프로펠러기도 있던데 그럼 막 kf-21 한 대에 10대 20대가 달려들면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그래도 kf-21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kf-21은 미사일을 8발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발 그 다음에 중장거리 미티어 미사일은 6발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은 2발 맥시멈 그렇게 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티어 미사일은 대략 한 200km 나갑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약간의 비밀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0km 정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시에 딱 뜨게 되면 우리가 한 kf-21이 10대가 떠서 어디 수원서부터 원주 그 라인 선상에서 서서 아군지역이 되겠죠 거기서 서서 북한에서 떠서 내려오는 항공기를 200km 전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무려 무려 대당 10대가 떴다라고 하면 미티어 60발이 되겠죠 그렇죠 60발을 쓰면 60대가 격추가 되든지 아니면 2발당 1대가 격추된다면 30대가 격추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항공기 성능과 무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투기 공중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물론 대수도 중요하긴 합니다 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대공 어떤 임무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미 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북한군은 뜨자마자 격추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단장님 중국이 조금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공식별 구역 카디즈를 심심하면 너무나 들면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는 스텔스 전투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kf-21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는 젠20이라는 전투기인데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것이 전 세계 최강의 스텔스 능력을 갖은 f-22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수준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그것이 전력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2, 3년 전 자료를 봤을 때는 한 40대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항공기가 처음에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 엔진에 대한 문제 엔진을 그 모방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능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고성능인지는 모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성능일지 저성능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적이라고 봤을 때는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젠20급 정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F-35급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국하고 싸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국하고 싸울 건 아니지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는 독침 그다음에 고슴도치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등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카디즈 넘어오는 그 안까지는 들어가서 최대한 방어까지는 KF-21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35와 합동 작전을 통해서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에서 로우 미디움 하이 개념으로 이렇게 각기 다른 성능이 각기 다른 임무로 합동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이어서 저희 KF-21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향후의 과제 같은 거 조금 얘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중국 전투기 중국 스텔스 전투기 얘기하면서 나눠봤지만 엔진이 되게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투기의 핵심의 엔진인데 KF-21 엔진은 미국에서 F-414 엔진을 두 개 쌍발을 수입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도 국산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 중인 6대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부는 직수입한 거를 넣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금년 6월 25일 날 20대 양산계약을 했죠 그 양산계약에 들어갈 것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부품을 받고 일부 부품은 우리 한국 방산업체가 생산을 한 그런 기술 도입한 그런 엔진을 장착을 할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의 최근 화두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엔진을 국산화할 거야 우리 독자적인 엔진 개발은 언제 할 거야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엔진 개발은 항공기 개발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요 항공기 개발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세대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는 여덟 번째 국가지만 실질적으로 유럽파이터를 만든 국가는 또 4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엔진을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프랑스는 스넥마 스넥마라는 업체 그 다음에 영국은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미국은 P&W 그 다음에 GE 우리 4에서 들어오는 GE 이 4개 업체가 거의 메이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만드는 회사보다 훨씬 적지요 엔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적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엔진은 고열 고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엔진의 100도씨 온도를 놀림에 따라서 5%의 성능이 증가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4.14에 들어가는 엔진은 일반적인 100% 파워를 넣었을 때는 15,000파운드 거기에 후기 연속이 추진을 했을 때는 22,000파운드 정도에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은 무인기용으로 5,000파운드짜리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000파운드 최종 몇 표는 15,000파운드 그러니까 4.14급 엔진을 목표로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소재입니다 기초 소재 지금 현재는 그러한 모든 소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 미국 여기는 수출 금지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몇몇 협력업체들은 F-16, F-15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다 기술 도입 생산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F-414 엔진 그러니까 T-50에 들어가는 F-A-50, T-50에 들어가는 엔진 그거는 404 엔진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기술 도입 생산을 해봤기 때문에 설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도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 소재 핵심 그런데 그 소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소재를 개발을 하고 일관된 품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 반도체 업체에서 수율이 증거하듯이 수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다 소재는 개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공정을 또 표준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의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30년대 중반 정도에는 15,000 파운드 지금 4.14 엔진급의 엔진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또 재밌는 거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각종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가 엔진을 개발을 하면 KF-21에다가 바로 장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엔진은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 부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연료관 그다음에 공기 흡입량 이런 것들이 KF-21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F-414에 의해 우리가 만든 엔진이 지금 현재 있는 KF-21에 똑같이 들어가려면 똑같이 카피해야 된다는 것뿐이 안 된다 그렇죠 각도도 틀어지면 두께도 똑같아야 되고 아니면 적게 만들어서 더 작게 만들든지 적게 만들어서 옆에다가 고정시키는 걸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엔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버전의 KF-21의 별도의 버전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엔진만 개발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항공기의 버전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엔진을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진행이 KF-21을 만들 때 막 언론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처럼 엔진에 대해서도 또 힘든 시간을 혹시나 겪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많은 언론이라든가 여론도 그렇지만 엔진은 가야 될 길입니다 결국은 항공기의 핵심은 엔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항공기를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KF-21 말고 이거보다 더 고성능의 엔진을 만든다라고 하면 엔진 추력이 이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거의 안 줍니다 그거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엔진이 있었다면 KF-21이 그 엔진을 도입해서 도입해서 개발했겠지 그렇죠 더 좋은 건 더 좋아지는데 더 좋아진 텐데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대치다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수출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능 것이 4.14 엔진인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F-35가 달고 있는 그런 엔진이나 F-22가 달고 있는 그런 엔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동맹국이라도 거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저희가 반드시 개발을 하고 향후에 F-414 엔진보다 더 큰 추력으로 다 성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당연히 그럼 또 이제 F-21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이게 FA-50 보니까 틈새 시장을 놓쳐서 수출이 잘 되더라 희망적이는데 어느 순간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져서 수출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향후 수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수출은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될 거다 수출 잘 될 거다 지금 최근 20대 양산분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하고 한국항공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계약 금액들을 보시고 이제 양산 단가가 너무 높아졌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올라간 요소가 상당 부분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초도 생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F-35가 7,900만 불이라는데 야 지금 너희들 7천만 불 가지고 F-35를 사지 KF-25는 왜 사겠니 왜 사겠니 이러는데 F-35는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니거든요 아무나 안 파니까 그럼요 사실은 F-35를 개발을 할 때에 투자금을 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낸 나라들은 퍼스트 티어 컨트리라고 얘기하고 좀 적게 낸 나라는 세컨 티어 컨트리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터키거든요 터키가 투자금을 일부 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한테 안 팔았습니다 미국이 왜 안 팔았냐면 그 방공 대공 방어를 위한 미사일 S-400이라는 것을 러시아로부터 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미국이 야 터키 그거 사지 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그걸 사와서 미국이 그걸 안 팔았습니다 그것처럼 F-35를 살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대단히 강한 동맹으로 엮어진 국가들이 F-35를 살 수 있습니다 중동에도 안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35를 살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고 무장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항공기가 필요한 나라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저희 그 다음에 일부는 미국과는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이 첨단 항공기는 안 파는 그런 국가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저희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현재 2000년대에 들어와서 4.5세대급 항공기 개발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2000년 그럼 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이 유로파이터 2010년 이전에 다 개발된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 그런 것까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F-15EX 그 다음에 F-16V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나 F-16V를 사올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나라들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F-16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F-16V를 만들 것인가 지금 한국 공군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공군이 F-16 갖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F-16V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위를 살 것인가 다른 항공기를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들 그래서 잠재적인 시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가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 돈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업그레이드 비용 되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안 하고 내가 조금 구형으로 가고 있지만 KF-21 신형을 사면 숫자는 두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KF-21을 산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문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는 바이퍼라는 F-16의 경우에 지금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향후에 여기서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KF-21은 지금 현재 바이퍼급의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확장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고객들한테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F-16은 이제 한 번 업그레이드 하면 또 한 15년 쓰겠지만 이제 끝이야 그 다음은 어렵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KF-21은 계속 쪽으로 가서 향후에는 유무인 복합체계까지도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스텔스 능력도 더 높여나갈 이런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F-16 바이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F-16 바이퍼는 이미 설계가 거기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또 미국이 그런 고급 기술을 놓은 전투기인 F-22나 F-35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딱 그 정도만 요구하는 거고 옛날 설계고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한 거군요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단지 도입 단가나 이걸로만 또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입 단가도 저희는 지금 현재는 좀 비싸지만 그것도 환율이 올라가서 비싼 것이고요 그러나 달러로 봤을 때는 달러로 환산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라팔 유로파이터와 비해서는 한참 낮은 가격이고요 F-16 바이퍼와 거의 유사한 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고요 환율이 만약에 내려간다 치면 거의 더 원화로 봤을 때는 더 싼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단가는 더 떨어진다 그렇죠 규모의 생산이 적용될 텐데 단가는 더 떨어진다 그러나 유로파이터라든가 라팔 F-16 F-15 EX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한계치의 단가를 낮추는 한계치에 도달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KF-21보다는 그렇게 많은 단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KF-21 이제의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과 또 KF-21을 응원하는 국민 여러분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KF-21은 제가 수시로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의 개발자들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자들하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함사항이 당연히 나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험을 할 때 결함이 안 나오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음 개발하는데 결함이 완벽할 수가 있냐 그거는 아마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엔지니어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결함이 안 나오면 저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다 속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결함은 당연히 나온다 그리고 그 결함을 어떻게 수정하고 처치하느냐가 지금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함이 무슨 결함이 나왔다 그럼 아 그거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많은 국민들은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들 사업관리자들에게 많은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웅달 책방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라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유튜브에서 좀 잘못된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산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뽕에 버금가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더 구독자 수가 많은 좀 더 신뢰가는 이런 웅달 책방 같은 그런 신뢰가는 채널들을 좀 많이 시청하시고 시청하시고 그러셔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KF21도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중국 최신의 전투기도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광선 전 단장님 전 예비역 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